안녕하세요 철회음악의 화철입니다. 철회음악 오페라 해설방송을 내일부터 시즌2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페라 해설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막 해설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오페라 해설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30분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막 해설방송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린터 페리 피가로 역을 맡은 아주 명반인데요. 굉장히 좋은 성악가들이 연주한 그런 영상입니다. 잘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